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F63번 위승관입니다 제가 부를 공명은 나훈아님의 미련 곰탱이 끈입니다 그 사람 떠난 지도 벌써 석삼년 올적 넘었는데 난 아직도 그 사람을 보내지를 못하고 있네 잊혀지고도 남을 책을 미워서도 잊었을 텐데 어쩌자고 미련간을 흩뜨고 있나 이 못난아 이 바보야 잊어버려 잊어버려 컨텔러 잊어버려 그 사람 못 본지도 불쑥 하세월 벌써 지난데 하물나물 예쁜 추억 다시 저래 머물고 있네 사랑 사랑 아직은 가면 그만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왜 그렇게 미련간을 흩뜨고 있나 왜 그렇게 미련간을 흩뜨고 있나 이 못난아 이 바보야 지어버려 미련 고탱아 왜 그렇게 미련간을 놓질 못하나 이 못난아 이 바보야 정신차려 이리 고탱아 Point 귀요 숙에서 외 Hydra 를 연기념 atten 그런 한글자막 by 한효정